홍콩 선사 OCL이 2만TU급 컨테이너선 발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 OCL의 모기업인 OIL은 지난달 말 2만TU급 선박 6척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신조선은 20피트 컨테이너 2만1,100개를 실을 수 있는 극초대형 선박으로 오는 2017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OCL에 인도될 예정입니다. 선박 건조 비용은 척당 1억 5,680만 달러, 총 9억 5,1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. OCL의 신조선 수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컨테이너선 10척, 유조선 6척, LNG선 2척 등 23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